서울대 총장이 나와서 불과 며칠 전이에요. 자기 학교 교수들 논문에 자녀 이름 같이 올린 게 50몇 건이다, 몇십 건이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일 한마디로 퉁치고 지나갔잖아요. 젊은이들을 가장 분노하게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사실은 표창장 문제는 정말 털다 털다 얘기 나온 것이고 자기들이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것뿐이고 사실 분노하게 했던 게 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현실과 관행이었어요. 유지. 그런데 아버지 논문에 아들 이름 집어넣어 주는 거. 서울대에서. 그런데 조국 교수 논문에 자녀들 이름 넣어본 적 없어요. 서울대에서도 몇십 건이 나왔는데 부동산 투기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현실과 관행에 비추어 보면 조국 교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누리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한 거. 자녀한테 무슨 자기 논문에다가 이름 넣어주는 적도 없고. 양쪽 다 부잣집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려고 강남의 아파트 매체 사모은 적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력서에다가 허위사실 쓰는 건 현실과 관행인 적이 없어요. 그거야말로 현실과 관행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허위사실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허위 문서. 당연히 허위사실을 써놓으면 허위 문서가 들어가야죠. 그런 건 현실과 관행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건 현실과 관행이라고 그래요. 무슨 인턴 증명서 쪽지 시험에 아버지가 도와줬으니 성적 처리하는 업무방이다. 별별별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소했던 사람이. 공소장에서 썼던 사람이. 쓰게 했던 사람이. 자기 부인 일에 대해서는 현실과 관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그렇죠.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동안의 언론을 보면. 요즘 주류 언론사들. 대규모 언론사들. 기사 쓰는 거 보면. 한 100만 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이 정도 되면. 김건희 차. 김건희 집에 있어. 이런 기사 나와야 되잖아요. 주차장에 있어. 김건희 집 주차장에 있어. 이런 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가 가짜 이력서 내고 경영교수 됐던 학교. 본인은 이미 내정된 거였고 요식 행위였으며. 돋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쓴 거다라고 본인이 해명했잖아요. 그럼 누가 꽂아줬나. 이런 거 나와야 될 때 되잖아요. 저도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는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 때문에 다른 강사가 채용이 하면서 어떤 부당한. 불이익 중요하지 않아요.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저는 소개받아서 가요. 누군가가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만약에 우리 진영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 소개해 준 사람은 죽었어요 벌써. 털털 털리고. 아니 그런데 사실 그거가 현실적 관행이에요. 저는 그건 인정해요. 저도 알아요. 대학 총장이 넣어줄 수도 있고. 그렇죠. 대학 내의 부총장이나 무슨 보직 교수가 추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배가 그 같은 과 선배가 할 수도 있어요. 시간 강사 경임 교수 그런 식으로 뽑는 거 다 현실과 관행이에요. 이거 공채하지 않아요. 끝까지는 알 수 있어요. 저도 끝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뭐냐 구체적으로. 누구냐. 어떤 관계냐. 이거는 언론에서 조국 전 장관에서 보도할 때의 관행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궁금해해야죠. 누구였을까. 그다음에 그 시절에 경력도 없고. 논문도 정말 그 당시 하기도 없었어요. 그렇죠. 하기도 없고. 뭐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거기다가 이렇게 겸임 교수로 꽂아준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도 궁금해. 어떤 힘이 작용이 없나요. 할 만해야죠. 어떤 관계였는지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추사도 안 해요. 우리가 메이저 언론 같은 경우는 축소보도에 급급하죠. 작게 내어요. 이게 좀 터무니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정말 사람인가. 자기가 한 일이 있으면 적어도 형평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평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형평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어차피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하는 언론사들이니까. 그러더라도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취지는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고요.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 아들. 지사를 보고 좀 황당했어요. 제 아들 또래거든요. 제 아들들은 이제 이재명 지사들은 취직을 했더라고요. 취직을 했고 제 아들들은 아직 취직도 못했어요. 뭘 걔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무슨 상습도박이 말이 되나.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알고 봤더니 무슨 도박 사이트에 몇 번 회원 가입해서 한 1년 정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몇 번인지 몇 십 번인지 접속했던 모양이더라고요. 500만 원 그러는데. 게임은 모르겠어요. 게임은 모르겠어요. 게임은 5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으로는 얼마 안 된다고. 2, 30만 원 정도 된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했죠. 바로 사과했죠. 바로 사과했죠. 사과할 일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젊은이들 일종의 게임이잖아요. 그게 누구 돈을 땄다든가 사기 도박을 했다든가 정말 상습 도박이라든가 이런 모르겠는데 게임이 한 1년 정도 어떤 특정 게임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일이니까 사과한 거다라고 더 강하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황당했어요. 윤석열 씨는 이 자기 부인 건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희한한 말로 해놓고 사과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곧 사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죠. 그다음에 사과를 했던가요? 제가 오기 전에. 네. 사과를 했어요. 본래보니까 어떤 때 사과를 하나요? 본인이 잘못을 어떤. 느낄 때. 느끼고. 느끼는 강도가 강도나 빈도가 이거는 예컨대 법정 형량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컨대 남에게 잘못하고도 사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이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백 좋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사람. 깡패. 이런 사람들이 사과 안 해요. 그렇죠?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 무서울 게 없기도 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깡패가 뭐 지나다 어깨를 부딪혀놓고는 지가 도로 화를 내잖아요. 똑바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똑바로 안 보니 하고 지가 도로 화를 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반면에 이제 소심한 사람. 착한 사람. 돈 득백도 없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 못 견디는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과를 잘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알아요. 누가 사과를 쉽게 쉽게 빨리 빨리 하는지. 그렇죠? 양심의 문제거든요.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썼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그러미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영원히 맑은 사람들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박원순 전 시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한 일을 해도. 무슨 내 손에서 장을 지지느니. 정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나니. 별별 얘기를 한 사람들 많아요. 사실로 밝혀져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법은 없어요. 이정현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최경환 같습니다. 그렇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처벌은 죄질에 비례하지만. 사과와 세상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양심에 비례해요. 사과는 양심에 따라 하는 거지. 죄질에 따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남에게 사과는. 나쁜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짓을 내고도 사과 안 해요. 사과 안 하고 견딜 수 없을 때 마지 못해 사과하고. 그것도 기분 나빠서 걔한테 사과 주는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양심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해요.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평생 살면서. 다 평생을 뒤져보면 뭔가 잘못은 있죠.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이구나 깨닫고 사과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다가 증거가 다 공개된 다음에야 그렇게 사과를 원해? 그러면 이제 누구처럼 유명한 개한테 사과를 주거나 이런 거죠. 내 말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유감으로 생각한다. 사과도 아니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냥 나쁜 사람이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사과의 정치학 또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과는 정치학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양심학적으로 풀다 될 문제예요. 그게 참 오늘 핵심이네요. 사과는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거지. 양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과는 이거는 법적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닌 경우에 법적 책임을 질 문제는 사과가 해결되지 않아요. 처벌이 받아야 되고 처벌은 죄질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워낙 엉망이라 그렇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징역 4년짜리인데 어떤 사람은 무죄다 이러면 정말 황당무계한 거지만 그게 법적 처벌로 처리되는 문제지만 사과는 그 사람의 양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제가 요즘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윤석열은 자기가 저질렀던 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느낌이에요.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아마. 그런 양심이 없어서. 양심이 있다면 이런 식의 반응을 못하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당장 그 질문 나올 걸 알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현실과 관행에 따른 것인데 이게 뭐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조국 전 장관 잔여 인턴 증명서나 쪽지 시험이나 표창장이나 이런 것도 현실과 관행 아니었냐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이라면. 그럼요. 사람이라면 그런 반론이 나올 걸 당연히 안다고요. 그런데 그건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이게 평생 남을 죄인으로 몰면서 자기 죄는 다 덮을 수 있었던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힘 있는 자들.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개혁이지만 검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게 검찰개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사람의 양심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번 김건희 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 특히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사건의 시발점은 최성희가 자기는 발급한 적이 없다. 그 말 한마디가 결국은 이 사건이 크게 별건에 별건에 수사를 하면서 지난 10년 전에 일을 들추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김건희의 허위경력증명서나 근무한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어요. 언론이 침묵할 뿐 아니라 검찰도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개탄스러워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제목을 달아요. 의혹이라고. 의혹이라고만 제목을 달 뿐이에요. 의혹이 마치 논란. 의혹 또는 허위경력 논란. 논란거리인 것처럼.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허위경력 썼다고. 그럼 벌써 죽었어야죠. 그럼 그렇게 인정을 했으면 언론이 후속보도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논란거리로 치부해버리고 아니면 여권 공세 이런 식의 표현들을 단단 말이에요. 대통령 부인의 사생활. 이게 어떻게 사생활입니까? 범죄지. 그리고 또 인권유린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건 국민의힘에서 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있으죠? 할 말이 없죠.